아 우리에게 못생겼네 아침에는 정말 애 화사했는데 오후 1시잖아요 가을이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얼굴 쫙쫙 갈라지고 지금 코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오빠 오빠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시끄러 지성, 건성, 윤지성, 정우성 싹 다 못생겨지는 사람들 다 모르세요 윤지성이랑 정우성은 아닐 텐데 맞아 정우성은 못생겨졌어 전 지구인이 못생겨지는 오! 전 못 복구하는 수정 권법 오! 완전 그러니까 바죽 이걸로 발라서 수정 메이크업 하면 되겠습니다 오빠 건성은 이거 계속 이렇게 두들기면 시멘트 된다니까요 얼굴 이거는 니가 발라도 안 뜨고 내가 발라도 안 뜨고 정우성, 윤지성 다 발라도 안 떠요 에브리 피부 에브리데이 에브리 에스세스대야 싹 다 리셋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증 권법 에스 빠밤 빠밤 보통 잠이 늦다 오랜만에 출연했더니 나보다도 한 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쏘라면 니가 싫어해야 될 거 아니야 빠밤 빠밤 자 다음은 수정증 권법 에스 빠밤 빠밤 그렇지 아침에 나올 때는 민낯이라 오! 맞아 이렇게 발라도 됐는데 수정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미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뜨게 되고 눈가 주름이 더 무드러질 수가 있어요 형이 매일 수정 화장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 톤 진짜 과음한 사람처럼 야 너 막걸리에다가 소주 말아먹었냐 맛있겠다 수정증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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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털을 느끼시고 지나가시면 네 완벽하게 자 자 쿠키임은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 오 대박 진짜 다 없어졌어 없어졌잖아 지금 완전 블러질 대박 블러질 빠졌어 코가 안코가 semicondu停 이 조연이 이 얼굴이네 이거 봐요 여러분들 수정 화장은 에스 수정 쿠션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아무 얼굴이나 터치하면 다 살려줘요 이게 바로 쿠션이 MSG에요 MSG이 약간 뭔데요 M. 모든. S. 살리는. G. 갓쿠션. 자 오후에 못생기가 완전 나다. 좋아 한번 눌러주시고요. 저 쿠션 갖고 싶다. 내 친구가 사줬으면 좋겠다. 퇴게 해주세요. 그리고 퇴게 당하신 분들은 쿠션 꼭 사주는 걸로. 기스 오빠랑 예쁘게 살래? S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요. 다음 주에 봬요. 빠이. 안녕.